방글동성 뮤지셔널 방글동성 뮤지셔널 여왕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은총씨 이번에는 일본 공연을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아주 공연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코로나가 한참 좀 심할 때는 계속 투어를 못 다니시다가 오랜만에 진짜 열심히 남미부터 시작해서 미주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남미 북미 이번에 일본까지 갔다 오셨는데 총 몇 개국을 다녀오신거죠? 어.. 잠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칠레, 미국 미국 안에서 세 동네를 갔다 왔고 그리고 일본 근데 개수로 7개국 7개국 네 많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라스케바스로 갔다 오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 이번에는 도쿄 한군데만 한군데만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총 7개국 한 10개 도시 정도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보면은 남미 쪽에서는 약간 뭐 이제 축구의 약간 다크호스 같은 나라들 완전 정전의 가구들 말고 맞아요 전투의 가구들 아니고 다크호스 같은 나라들 멕시코, 콜롬비아 정도가 좀 그렇죠 강하죠 페루, 볼리비아 가끔 잘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남미의 역시 전통의 가구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페루 형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그 외에 약간 뭐 적당히 발담구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면 혹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메쉬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모르면 몰랐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뭐 이 방송에서 말할 거라 이제 우리 이제 포르 그 포르투갈의 그 형이 그 형이 아니지? 나랑 친구지 걔가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어 매국노가 됐다가 어 이번 16강전에서 다시 한반도 우리 형이 되고 근데 안타깝더라구요 네 그렇죠 마지막 월드커리템 네 약간 좀 뭐랄까 그 두 전설이 마지막 캔버가 너무 달라서 맞아요 그렇죠 한명은 신이 되었고 한명은 그냥 밉상이 되었고 한반도가 됐죠 한반도가 됐다는 점으로 약간 아름답게 그래서 지금 투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은숙씨는 또 레스터시티 팬이기 때문에 공홈에서 직접 구매하신 네 힘든 아까 인명이 그 말을 했어요 참 힘든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힘든 길을 걷고 있어요 네 좋아하는 팀을 좋아하는 팀을 잘해서 서포팅을 하면 참 재밌는데 네 힘든 팀을 서포팅하면 맞아요 늘 경기 때마다 화가 나고 근데 또 이게 가끔 가다가 또 레스터 동화 같이 또 기적을 만들어낸 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맞아요 그러한 팀이죠 그 21시즌 때 또 멋지게 또 FA컵 드는 거 보면서 또 그래도 또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뭐 당분간은 못 들 것 같아요 아 예 입고 그냥 뭐랄까 수련을 하는 돌을 닦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뒤에 갔다 온 미국과 일본도 사실은 축구에 있어서는 꽤나 강국들이죠 그럼요 사실 잘 모르는 축구 강국 미국이 FIFA 랭킹이 상당히 높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 미식 축구라는 종목이 없었으면 사실 부동의 세계 랭킹 1위는 미국일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NFL이 없었으면 그 피지컬들이 축구를 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NFL은 그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그 NFL 선수를 지망했다가 안 된 애들이 뭐하고 뭐하고 요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NFL을 다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안 되니까 뭐 농구를 좀 했다든가 아니면 야구를 했다든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는 전 세계 최고의 피지컬 뭐 그니까 게임에서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생명력 뭐 힘 그리고 민첩성 이거 다 지킨 사람들만 가는데 스텝 몰빵인 사람들만 스텝 몰빵 그래서 뭐 미국이 어? 의외로 미국이 피파랭킹이 낮 의외로 높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의외로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NFL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의외로 높은 이유는 일본은 이제 뭐 유선 축구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있고 너무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축구 클럽들이 너무 뭐 리그도 잘 짜여져 있고 일단 동호회의 그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준도 다르지만 이번에 그 일본 대표팀들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 소속팀 네 다 분데스리가요 다 해외 리거죠 맞아요 8명이 분데스리가였고 그래서 진짜 웃긴게 독일 축구를 벤치마킹하고 분데스리가로 8명을 내보내고 이랬는데 독일을 이겼어 진짜 대단하죠 대단한 나라에요 일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우리 피지컬하면 또 빼어놓을 수 없는 선수가 이제 또 이게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순수한 우리 또 어떤 육상 쪽에서는 우사인 볼트 선수 빼어놓을 수가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돌고 돌아 볼트까지 왔습니다 아 이렇게 온대요 이렇게 온대요 은총씨의 이제 투어에서 세계 월드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볼트까지 오는 길이 힘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트가 또 축구를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축구를 달리길 잘해도 축구는 또 다른 거라는 거를 축구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볼트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또 두 종목의 다름을 또 몸소 보여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종목의 레전드로 남은 볼트 과연 어 유니버셜 오디오의 이 볼트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레전드로 남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네 저희가 사실 볼트는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볼트를 다 해서 일곱 개의 볼트 모델 중에 하나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 하나 오늘 빈칸 채우기에요 네 어차피 사실 스펙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운드를 새로 모니터 한다라기 보다는 그냥 복습하고 한 번도 그냥 같이 갖고 놀아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했었던게 순서대로 276을 제일 먼저 했었고 그 76 컴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그 다음에 볼트2 그 다음에 176 476 볼트1 볼트476p 이건 좀 더 확장성이 좋은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남아있는 볼트4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유니버셜 오디오의 사이트에서 볼트 카테고리를 들어가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테고리에 들어가 볼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큰 구획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아폴로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볼트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애초에 시작점이 좀 다른데 원래는 이것밖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볼트라는 조금 초심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의 악기를 UA에서 내준다라는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잖아요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 무려 10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 볼트시리즈가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볼트시리즈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볼트시리즈는 또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이렇게 볼트1,2,4 이게 인아웃에 맞춰서 네이밍이 된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다고 있었던 탁상형 네 옆에 나무가 덧대져 있는 볼트176,276,476,476P까지 총 4가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참고하시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프라이스도 여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나와있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볼트4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239달러 이렇게 나와있는데 한국 현재 출시가격은 33만9천원이네 33만9천원 이렇게 환율을 생각해서 고려해보면 얼추 비슷한 가격이 떨어지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트4는 176하고 거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아웃에 좀 확장성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76 컴프를 선택하고 인아웃을 줄일 것이냐를 선택하는 포인트가 바로 볼트4와 볼트176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6 컴프는 볼트에서는 원트4에서는 가져가실 수가 없고요 빈티지 프리앰프는 대신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볼트4 이쪽으로 따로 들어가보면은 이렇게 사이트상에서 영문으로 여러분들 직접 스펙을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버즈비 사이트상에 반작본이 나와있기 때문에 버즈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즈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연말 프로모션이 그래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31일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날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다음주 월요일은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태가 되겠네요 안 남게 되겠네요 네 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주일 동안 할인과 플러그인 증정 행사를 가져가시면 어? 저도 이 기관 안에 사야될 것 같은데 저 아직 못 샀거든요 지금 사세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빨리 그 공홈에서 이거 유니폼 사지 말고 볼트 사 볼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직구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 근데 문제는 약간 쏙쏘었지만 직구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네 할 줄 몰라서 부탁했어요 그러셨군요 온갖 다 영어니까 어떻게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 그래서 부탁을 하셔서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무료로 증정되는 플러그인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구요 텔레트로닉스에 LA2A 많이 주네요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트리버 퓨어 플레이트리버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볼트 4 볼게요 4인 4아웃이구요 이게 지금 보면은 멀티 인풋이 두 개가 있고 뒤쪽에 라인 인풋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서 4인 4아웃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후면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라인 모니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이렇게 라인 1,2,3,4 그 다음에 인풋이 라인 3,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랑 합쳐서 라인이 인풋이 멀티 인프 두 개 라인 인프 두 개 이렇게 제공이 돼서 4인 이 되겠구요 좋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 24비트 192kHz 그리고 4인 4아웃 이런 빈티지 마이크 프리앰프 모드 이것들 여러분들이 한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또 매번 보던 스펙들 그대로 다시 한번 체크 최고의 오디오 품질 얘기하고 있구요 빈티지 마이크 프리앰프 모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늘 좀 칭찬했던 것들 네 빈티지 UA610 진공감 프리앰프 사운드 네 그리고 전용 내장 튜브 에뮬레이션 회로를 탑재를 해서 진공감 사운드를 구현을 해주고 있구요 이지인 이지아웃 해서 4인 4아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아이패드와 아이폰 지원을 하고 있구요 네 그리고 네 요런거 그 스파크 30일 데모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플러그인 및 가상악기 컬렉션 이어서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게 괜찮으면 또 구독까지 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구요 자 여기에 아까 보셨던 볼트 모델 비교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자 스펙의 시스템 요구사항 확인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무서운 썸네일의 네 영상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요렇게 볼트4 스펙을 한번 살펴봤구요 그러면 볼트4를 이제 어 외관을 한번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트4입니다 여기 보면 멀티 인프 두개 달려있구요 이쪽에 이게 색깔이 이뻐요 맞아요 켜는 쪽쪽 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쁘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또 그 정도야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나죠 네 여기 개인 이렇게 만져주실 수 있구요 빈티지 버튼은 주황색 인스트루먼털은 녹색 그리고 48불튼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리고 모노 버튼에 인풋1234 아웃풋1234 각각 활성화 시켜주실 수 있구요 이거 켜는 재미가 있죠 이렇게 하나씩 다 눌러보고 싶어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장난치듯이 이렇게 모노 모니터도 노브와 헤드폰 노브 여기에 헤드폰 단자가 있구요 옆면으로 돌아가면은 옆면에는 완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76 모델이랑 다르게 남은 없어요 네 나무가 없죠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앞에 보셨으니까 이거 뺄게요 뿅 파워로프가 있구요 캔싱턴락 그리고 여기 아답터 USB-C 케이블 미디 인아웃과 네 저기 이제 이쪽이 인아웃이 좀 더 많이 포진되어 있죠 인풋 라인 인풋34도 있구요 아웃풋1234와 모니터 아웃풋이 있구요 아래쪽에는 패킹과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외관 여기까지 네 네 네 외관 살펴봤구요 일단 색상 자체가 아주 화려한 그죠 그런 외관을 보실 수가 있었구요 다양한 색감을 볼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었고 네 참 불이 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들어오는지 켜면 켜는대로 뭐 쪽쪽 다 들어오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음 뭐 어차피 그 다이나믹 레인지라던가 다른 뭐 오디오 소스 자체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퀄리티에는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김에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지고 노는 시간으로 어쿠스틱 기타 보컬 녹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니터하는 시간 2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의 영상입니다 렛고생님 타임스